안녕하세요 달팽이 이승용입니다. 이 영상 또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내용인지라 시작에 앞서서 혹시라도 불쾌하실 분들에게 미리 사과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선수나 감독 혹은 팀의 관계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는 것에 찬성입니다. 커트실링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마리아노 리베라나 치퍼 존스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행보 또한 반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커트실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그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NBA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르브론 제임스와 아담 실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급 농구 재능이라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포포비치, 르브론 제임스, 데미안 릴라드 모두 자신의 확고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지만 제가 포포비치와 데미안 릴라드에게 호의적이고 르브론 제임스에게 비판적인 것은 커트실링과 같은 이유입니다. 저는 한쪽 진영에 속해 있기보다는 돌려가기에 더 가까우며 정치적 진영이나 방향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향을 표출하는 것에는 찬성이지만 그것이 선을 넘는 것은 반대입니다. 저 역시 야구를 야구로만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커트실링의 주제나 오늘 할 클리브랜드 인디안스의 이야기처럼 메이저리그의 이야기지만 이미 너무나도 정치적인 이슈이기에 아무리 고민해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에 비해서 이미 북미의 스포츠는 각 리그와 팀 그리고 관련 인물들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정치색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즈니가 소유한 ABC와 ESPN에서 주로 중계하는 NBA가 정치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도 힘들며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가 메이저리그와 NFL의 주요 경기를 중계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구글 검색을 몇 분만 하셔도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MLB, NBA, NFL을 모두 즐겨보는 스포츠 팬입니다. 잡식성 스포츠 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명전 투표가 없었고 이번 명전 결과가 어느 때보다 여러 의미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커트실링의 행보에 대해서 다룰 일도 없었을 것이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일과 이 일로 인해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면 이 영상 역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미의 스포츠 팀들의 팀 이름 변경에 대한 압박은 2010년대에 들어서 심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 교체에 동의한 팀은 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였습니다. 워싱턴은 2016년부터 이름 교체에 동의했습니다. 워싱턴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라는 점 그리고 레드스킨스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더 예민한 문제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심각한 인종 문제가 북미에서 발생하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문구가 적힌 유니폼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도화선이 되면서 워싱턴은 더 압박을 받게 되었고 페덱스와 같은 기업들은 워싱턴과의 스폰서 계약 취소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워싱턴은 레드스킨스라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발표하지만 문제는 아직 새 이름이 무엇이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20 시즌에서 워싱턴은 워싱턴 풋볼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워싱턴은 팀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딜레만 이렇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서 팀 이름을 버렸기에 새롭게 선정된 팀 이름은 그 누구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이미 너무 많은 인권단체들에게 문의를 했으며 이 모든 인권단체들이 동의하면서 팬들 또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팬들 또한 클리블랜드도 워싱턴처럼 이름을 정하지 못한 채 2022년 클리블랜드 야구팀으로 불리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NHL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터집니다. 돈 체리는 NHL에서 가장 유명한 해설자였습니다. 또한 독설가로도 유명하며 그의 독설 중에는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광역 도발이 많았습니다. 2019년 11월 11일은 리멤버런스 데이로 한국의 현충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앞두고 자신이 39년간 진행해온 NHL 하키쇼에서 이민자들은 캐나다의 좋은 점을 취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자들은 그 이득을 취하기만 하고 캐나다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에게 합당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리멤버런스 데이에 작은 돈을 기부하고 가슴에 파피를 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지만 최근에 그들은 이것마저 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에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로저스사는 하루 만에 돈 체리를 해고합니다. 영어로 인종차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유피플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과 이민자라고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평소에도 그가 과격한 발언을 해왔고 단지 유색인종 뿐만 아니라 백인, 캐네디언, 미국인, 유럽선수 등을 가리지 않고 비난했으며 쾌백의 캐나다인들 또한 자주 비난했던 그가 말한 이민자가 단지 동양인이나 흑인을 말한 게 아닌 유럽에서 온 이민자까지 포함한 캐나다의 젊은 이민 세대들에게 11월 11일 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에게 존경을 표하라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은 그가 해고된 뒤에도 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로저스 사는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했고 이는 결국 아이스하키 팬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저스 사와 NHL의 팀들은 여기서 흥미로운 경험을 합니다.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더니 시청률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격하게 항의했던 이들은 평소에 NHL 시합을 보거나 관련 상품에 지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정작 NHL을 즐겨보고 시합에 가는 팬들은 이 상황을 불쾌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많은 스포츠 팀들의 또 다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과연 팀 이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단체 중 시합을 시청하고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실제 팬은 얼마나 있을까 레드스킨스와 인디언스는 이름 자체가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의 이름이 조롱 혹은 인종차별이라는 전제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팬이었지만 단 한 번도 브레이브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조롱이나 비아의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팬들이 워리어스라는 단어를 비아의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응원한 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한다는 게 더 알맞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풋볼팀은 스폰서들의 압박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클리브랜드는 스스로 인디언스라는 이름을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북미에서는 더 이상 인디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인디언스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저는 찬성이지만 클리브랜드가 진정으로 팬을 존중한다면 현재 인권단체들에게만 자문을 구할 것이 아니라 팬들에게도 그들이 원한 이름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클리브랜드를 사랑해준 팬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후보를 선정한 뒤 인권단체에게 그 후보들 중에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의견일 뿐입니다. 현재 인권단체들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켄사스시티 치프스, 그리고 시카고 블랙호크스와 같은 팀들에게 이름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와 켄사스시티는 팬들이 추장 분장을 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지만 이름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비건과 채식주의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스테이크 전문점에 찾아와 시위를 하고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육류를 먹지 않겠다는 결정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고기를 먹겠다는 결정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 모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팀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라면 그 결정 과정에서 팬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스포츠팀의 이름을 정하는데 왜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팬들 중에서는 바꿔야 한다면 네덜란드 사람들의 별명인 닉스를 사용하는 뉴욕닉스 그리고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뜻하는 셀틱스, 양키스, 다저스, 케네디언스, 카우보이스와 같은 이름들도 모두 다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7년 역사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이제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최저 연봉의 팀으로 보내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클리블랜드 팬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왠지 이번 시즌만큼은 중부지구 시합에서 클리블랜드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메이저리그라는 영화로 처음 만난 팀이며 그 후에 메니 라미레즈, 사바시아, 클리플리, 추신수, 사이즈모어 등을 거쳐서 최근에 인도어와 쉐인비버까지 정말 많은 추억을 선물해준 팀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올해 여러분이 클리블랜드의 시즌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영상 연속으로 예민할 수도 있는 주제를 다룬 점 사과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기가 쫙 빠진 더 담백한 야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